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오빠 컨셉이 뭐예요? 컨셉? 양복 입으니까 크루! 크루? 란디! 댄디? 오케이 오케이 댄디? 근데 약간 여기가 이해가 있어요 트러블? 이거 참... 이거는 꼭 가려줬으면 좋겠다고? 오케이 알겠어요 각자 입문인다 대테라다 댄디한 모습도 맞나요? 그러면 난 뭔가 사 올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배고프지? 크아 역시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카드 초 카드 초 네 자 여기 라보카도 갔다 와요 어 진짜 갔다 와요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어 거나 아 여기 왔구나 어 여기 여기 아우 아우 이게 디저트 맛있는데 맛있어 케이크 맛있지 이거 초콜레이트예요? 초콜레이트? 응 오우 오우 아프루 파이너 아 저러고 있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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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마시고 어때 이제 커피가 싹 들어오면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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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사연 끓끓끓끓끓끓끓 아유 어떻게 많이 사왔어요? 많이 사 하이 한 바가지를 우와 손가락 이거는 뭐죠? 아 현따기용 센스 센스 현따기용 오오 너무 두승처리까지 아니야 확실하네 나 오늘은 현따기용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? 네? 하하하하 어 이거 많긴 많다 얼마야? 간식인데 10만 원이야 아 근데 뭘 많이 샀는데 뭐 이렇게 많이 산거야? 아니 이거는 구하지 말고 뭘 오빠 7개씩이나 샀네 내가 뭘? 아니 다른 분들도 줘야지 어 그럼 하이 하이 형탉이형 아 현따기용이 아니고 현따기용이 아니고 누나 현따기용이래 왜냐면 매니저 동생이 항상 형탉이형 형탉이형 하니까 아 선생님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형탉이형 형탉이형 하는거야? 형탉이형 오늘 형탉이형 형탉이형이야 오늘 밑에 봐봐요 이거 가게 사장님이 사야팬이라고 오오 오 섭스 현따기용이 저희가 팬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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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워낙 많이 사서 준거 아니에요? 한 방에 아십만 원 넘게 사면 그럴 수 있지 오우 오우 휘낭시애네 너무 감사하다 휘낭시애네 사야 덕분에 이걸 먹는거야 신기하다 진짜 사야 팬이래 오우 근데 요즘 못 느껴요? 응 탭을 나라도 모르고? 현떡이 형 옆에 있을 때 많이 느끼는데 혼자 있으면 많이.. 혼자 있는데도 알아봤구나? 응 대박이네 아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까 가게에서 사야팬이라고 아 여보 찾았어요 귀여워 이거 드세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사야팬이라고 받은 선물이에요 아 귀여워 반대 então 이제 우리도 오빠 보다 인기 많아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엄마를 물어봐 사야 잘 지내래 진짜요? 우와 오빠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? 오늘 사야한테 사야가 어 우리 매니저가 만회자가 사야가 오빠 머리를 잘 알아 이거랑 이거랑 아니면 탁 올린 머리고 또 다 올리는 거. 다 올리는 거. 이발 까고. 양복. 그러니까 살짝 올릴까? 숱도 입으니까. 그러면 반간.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올리고. 반간으로. 오케이. 이렇게 할까요? 볼륨을 많이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? 가볼까요? 사야가 시질 않네. 꼼꼼하게. 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? 아니 그 안에 뭔가 있는 정도. 코코까지 태어내신 거. 저건 진짜 아내인 매니저 마니아 씨. 진짜. 나 진짜 감동이 있잖아. 너무 일을 잘하는데? 맞아. 인정 인정. 배우님의 한약구소가. 오. 배우님이라고 하네. 오 역시 멋있니. 오랜만이다 보니까. 우리 사야가 용기를 주고. 마니아가 용기를 주고. 쌤의 실력이 합쳐지니까. 너무 감사합니다. 최고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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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